예전적인 컨트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트 주변에 서 계시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선서 대기성으로 계승해주세요 코트 주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저보다 선수들이 너무 계승해주세요. 이렇게 상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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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게임하고 있는 9개까지만 선수 대기석에 내려오시고요. 선수 대기석에서 다음 게임 끝나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직설을 지켜서 오늘 하루 종종 게임을 원해 주셨습니다. 코트 주변에서 서성되거나 코트 주변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 선수 대기석이 아주 넓으니까 여기서 대기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선수 대기석을 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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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대기석을 보기 선수 대기석을 보기 위해 선수 대기석을 보기 위해서 선수 대기석을 보기 위해 선수 대기석을 보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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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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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